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연구사 김종호입니다 초압축특강 OT입니다 여러분 아 말 그대로 초압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나게 축소된 거겠죠 이거 15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엄청 간략합니다 그래서 공부된 사람이 듣는 게 좋습니다 이 수업을 처음으로 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 수업이라든지 필기노트 수업 듣고 이 수업 듣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좋은 수업이에요 마무리하기 좋은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일반 행정직에서 이미 했었거든요 초압축은 아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를 계속 시험 보기 전에 틀어놨대요 그냥 혼자 있기 뭐하니까 한 열 몇 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설거지 할 때도 틀어놓고 뭐할 때도 틀어놓고 막 하루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다 틀어놨답니다 그래서 하루면 일회독이 됐대요 그 정도로 이게 반응이 괜찮았던 거고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게리지게도 이거를 이제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 한번 OT 보도록 하죠 우선 교재는 당연히 필기노트 교재로 필기노트 교재 내 그림 있는 게 최신 버전이고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옛날 버전 필기노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도끼 한국사 필기노트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필기노트 아니고 뭐 지은 선생님 필기노트 미음 선생님 필기노트로 들으면 안 되냐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제거 이 필기노트에 암기 팁이 있고요 이거는 빠르게 하기 때문에 필기노트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고 챕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거 필기노트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교재 이거는 여러분 싸니까 이거 하나 구입하시면 돼 이거 중고나라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돈이 정 아까우면 중고나라 하고 그다음에 김종호 선생님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유상토 홈페이지라든지 그냥 인터파크에서 할 수도 되고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거 아무튼 비싸진 않아요 이거 기본서 같은 건 좀 비싸가지고 제가 조금 망설이지는데 이거는 비싸지 않으니까 이거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거 사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다른 선생님 필기노트는 이거 들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재가 없으면 수업을 못 듣습니다 보세요 제수업 웬만하면 전자실판 하는데 전자실판 아니죠? 이건 전자실판으로 진도를 못 빼요 그래서 칠판 강의를 제가 아마 유상통 와서 칠판 강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유상통 와서 칠판 강의 처음인 것 같은데 칠판 강의로 진행합니다 칠판 강의도 괜찮아요 여러분 칠판 강의도 괜찮습니다 유상통에서 왜 칠판 강의 아니냐 글씨 못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자실판 한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? 칠판 글씨는요 전자실판 글씨는 나아요 전자실판 글씨는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잘 안되는데 이건 좀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칠판 강의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는 필수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강의를 그렇죠 한국사 전범위를요 15강에 정리합니다 원래는 10강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분들이 이거 너무 빡빡해서 이거 안되지 않냐 개리지 좀 더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5강으로 이제 조금 내용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15강으로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10강 15강 뭐 어차피 여러분 5강 차이니까 금방 하고 되고요 이거는 압축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좀 봤는데 이게 정리가 안된다 이런 분은 딱 좋죠 그리고 시험 막판에 돌리기 너무 좋습니다 시험 막판에 한 이틀이면 여러분 이래도 해요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1.5배속 1.7배속으로 이거를 하루만에 다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들을 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책 펴놓고 저하고 함께 책 읽는다는 기분으로 그렇죠 암기팁 한번 더 확인한다는 기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너무 집중해서 막 이거 다 암기해야겠다 하면 여러분 이거 지칠 거예요 너무 힘들 거야 15강이라 너무 압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듣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틀어놓으세요 핸드폰 같은 데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국사를 정리할 수 있죠 정말 15강에 5천년 역사를 다 정리하고 제거 챕터 80개를 15강에 그러니까 한강이 엄청 많겠죠 여러분 한강이 엄청 많습니다 한강이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쫙쫙쫙쫙쫙 나가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꼭 책 펴놓고 저와 함께 읽는다는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전체중 내용과 핵심 내용을 빠르게 아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겠습니까 책을 그냥 읽을 거예요 그리고 판서로 제가 조금 정리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암기팁을 아 암기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죠 암기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요 요새 뭐가 잘 나온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강의 특징은 빠르게 한번 돌리자 저와 함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랬죠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같이 해야 한다고 혼자 바보 된다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저와 함께 쭉 한번 훑어주자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훑어주는 거 책 읽어주는 거 여러분 혼자 읽으면 자거든 100% 100% 자요 혼자 하면 그래서 여기는 저하고 함께 쭉 제가 읽어줄 거니까 같이 그렇죠 최종 마무리 저하고 시험 마무리 하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아마 이 강의 아마 인기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수강할 거 같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강의실이 바뀌어서 제가 카메라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계에요 여러분 이게 한계야 내가 갈 수 있는 여기 뭐 책상에서 가서 못 가니까 여러분 옛날처럼 제가 카메라 앞에 가는 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게 한계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좀 힘들 거 같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고민인 게 여러분 잠 깰 때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긴 하네 평상시에는 그냥 제가 앞에 가서 잠 깨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잠 깰지가 고민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잡소리는 많이 없을 겁니다 진도 빼기 힘들어가지고 잡소리는 많이 없을 거예요 수강 계리직 공무원 수강생을 이제 당연히 유상통이니까 계리직 수강생을 기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업이면 전직렬 다 가능할 정도에요 전직렬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리직이 한국사 중에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계리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반 행정직으로 바꾼대요 직렬을 요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진짜 일반 행정직보다 계리직이 더 힘든 거 같애 이제 강옥 개편되면 더 힘든다니까 영어 하나 있고 올 건데 영어도 뭐 이제 거기 있으니까 뭐 경쟁률도 이번에 여러분 국가직 우정직 나오니까 23대 1인가 밖에 안 되긴 하던데 이 계리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쉽게 도전하신 분들 있을 거에요 쉽지 않아요 이거 빡짝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유상통이 여러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유상통과 함께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셔야 되요 아시겠죠 화이팅 하셔야 되요 계리직이 좋은 거 같아요 왜그냐면 제가 오프에 있는 수강생이 있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다 계리직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버지는 우정직 국가직이고 어머니는 계리직 창구 그거 하시는데 딸도 이거 하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부부가 계리직 쪽에 근무하시는데 딸도 계리직 하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자식한테 시킨다는 것은 괜찮은 직장이니까 시키겠죠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강사 안 시킵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강사 절대 안 시켜 심지어 한국사도 안 가르켜요 집에서 제가 한국사에 관심 가질까봐 절대 한국자의 한자도 제가 꺼내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절대 나의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계리직을 하고 있는데 자식 딸한테 그걸 시킨다 학원 보낸다 여러분 이거는 괜찮은 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부심 갖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여러분 한국사 저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 안 듣게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하고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죠 수업 진행은 필기노트로 하겠죠 당연히 핵심 내용은 제가 판사할 겁니다 핵심 내용은 판사하고 어떤 거 아니야 암기팁 위주로 판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암기팁 암기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부 직전에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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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퀵퀵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돼 빠르게 저하고 한번 돌리는 것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 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면 망해요 여러 번 돌려야 돼 여러 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초압축강의를 OT를 했는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15강으로 한국사를 다 정리하겠다 15강으로 빠르게 정리하겠다 혼자 하지 마라 저하고 함께 하자 그러면 이틀이면 1회독한다 이틀이면 1회독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일주일이면 3,4회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사 조금 힘들어서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이거 계속 돌리세요 한 번만 보지 말고 계속 돌리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봬요 고맙습니다